오늘은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오늘 여기 또 왔어요 오늘 어디 왔냐면 비 오는 날은 김치찌개 여기 왔어요 여기서 내가 지금 안 먹어본 김치찌개가 있어요 김치찌개 미야식당이라고 여기 트렌드밤이더라고 뜨거우면 먹겠다는 거니까 트렌드린 다음에 물 꺼야돼 맛있겠다 박사 한국인이 김치찌개 내가 김치찌개 다 안 타먹거든요 여기는 너무 맛있어 김치찌개가 경고로록 김치찌개 이건 레ür 설치 불고렴 시내로 진입 찡닭 지낭 지낭 골고렴 지낭 이 creeping 호로록 다 먹으면 안 돼 다 먹으면 안 돼 이거 겁내고 올게 다 먹으면 안 돼 이제 다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먹으면 안 돼 가자 호로록 네 얘 혼자 먹었는데요? 광년아 아까보다 뭐..뭐라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